안녕하세요. 유넥스 아스트록스 100wz 라켓 2개 중에 두 번째 라켓입니다. 똑같이 bg80 흰색으로 세로 27 가로 29 작업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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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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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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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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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rti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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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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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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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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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not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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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